. . . . . . . . .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영어갑니다. 오늘의 게임 바로 IT. 이제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IT가 맞습니다. 어 이거를 이제 IT를 본 팬분이 만든 게임이라고 하던데요. 제 팬이 아니라 IT 공포영화의 팬입니다. 그래서 한번 저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 저번에 했었는데 저번에 이거를 마지막 탄에서 제가 그냥 빡종으로 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한번 쭉 깨도록 보겠습니다. 일단 벌써 다 까먹었어요. 일단 이 삽을 가지고 오고 어 이거 갖고 오고 삽을 파줘. 삽으로 아직 못파니? 그래서 팠어. 사진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. 저기요. 아 여깄다. 알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유 깜짝이야.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맞아맞아요 비밀번호 1827 아 1827였어. 1827 1827 이걸 넣어주고 자 풍선 터트리면 열쇠가 없고 여기서 이제 이 열쇠로 열어주면 이 캠프도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안 돼 안 안 돼서 왼쪽으로 갔었어야 할 거야. 아우 완벽해. 그럼 이제 하수구 미친 괴물들 좋았어 이거 정말 거지같은 게임이죠. 그리고 맞아맞아 이거 이렇게 네 모두게 말아야 돼요. 이게 나한테 제일 가까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얼굴을 들이대요. 입어드리겠지? 이번에 이번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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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왔어? 어? 어어? 다 깼다. 어어? 졸라사라는 군 역시 나야. 공포게임 전문가. 설마 게임. 예 안녕하십니까. 디러버그 아이티 게임 공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앞에 풍선이랑 삐에로가 나오는지 안 보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뒤에 괴물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앞뒤를 계속 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앞에도 봐주고 뒤에도 봐주고 나 왜 죽었죠 방금? 모르겠어요 한 방에 깼습니다 내 마음에 쓰는 한 방이었어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난 사실 기억력이 3초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스위치 팔로우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티 공략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빠잇